후 files 안녕하세요 텔론입니다 오늘은 노틸러스여야지 오늘은 약간 요즘 대회에서 엄청나게 흥하는 TOP 노틸러스 한번 해보도록 할꺼에요 자 룬은 여кт으로 늘어주세요 iente군요 특성은 옅다고로 들어줍니다 가자 우리에게 부디 좋지매 참고로 오늘 해볼거는 질게임이 아니라 빡겜에 어울리는 전통 노틸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뚱칫뚱칫뚱칫 예예예 하이 하이 어 브레이킨댄스 우후 초 초 초 됐어 됐어 개많 때렸어 봉석룬이거든요 봉석 19%룬이거든 참고로 틀은 특성 아니고 진짜 좋은 특성이에요 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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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왈아 Hey 예이득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이제 미친거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빠지면 돼 그냥 너무 깔끔해가지고 미니언 손에 또 오지게 보게 만들고 야 지금 쉔 여기서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 네 뭐야 내가 뭘 본거야 야 내가 뭘 본거야 쟤 엑스맨이야 나 쉔한테 돈 안줬다 나 쉔한테 돈 안줬어요 아 이거 진짜 라인 밀기 너무 애매하다 어? 야 이거는 생각나는 빌드가 있긴 해요 생각나는 빌드 있어요 야 이거는 이거 갖추면 되네 간단합니다 간단한 납이었네 이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집 가가지고 가시갑 벗어 오면 됩니다 야 야 2350원 야 괜찮아요 이거 그냥 제가 지금은 자기가 이기고 있는 줄 알거야 이제 어? 우틸러스 이제 슬슬 뒤에 약해지니까 그거 버텼다가 족쳐버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텐데 오산이야 오산 너 이제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주 으어asts 하갓 바로간다 아아아 이 다다히 Pos 누ụyse 넌 뒤져써 어 어 야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나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아이씨 많이 못 썼어 진짜 symbols 딜아 잘 돌아갑니다 ility 라인 밀어주지 어어어어 가디리나x3 가디리나x4 가디리나 x4 가디리나x2 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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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엑 misunderstanding 야 이거는 진짜 나서스 입장에서 그냥 진짜 얼굴이 터져가지고 내가 아주 터져버려도 진짜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야 나서스 입장에서 진짜 선태형으로 가시가보 뽑아오면은 진짜 적 대가리는 진짜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아버릴 수가 없어 때리기가 부담스러운거지 이제 궁없으면 맞다이도 못거라여 이제 뭐 이 새끼야 뭐 뭐 뭐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야 뭐 뭐 뭐 뭐 뭐 뭐 푸샷하나 아 Auf 에아 아 이거 보던 아주 적들의 멘탈이 버션하실 나님을 미뤄줍시다 으 엉 город 야 이거고수고 꿀련less 까지같은게 안됨어주면 응 라인저 똥 한번더 더 비벼지고 나스는 이제 딜굴을 걸어여겠지만ка 성립하지 않는 그런 우토날개ending깍진些고기때문에 나스..댟거리뽀성 때리지 않아도 맨토리 부셔지죠? 스택 쌓기도 애매합니다 야이 그걸 처먹냐? 개지신 개이득이죠? 무대 사면 만원 사들이냐? 그런거는 만원을 주고 사는거야 병신아 안 낚여 이 새끼야 뭐? 맞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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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짱까? 맞짱까? 오 이 새끼가 오오오 알았어 너가 이겨 너가 이겨 아유 진짜 이겨 이 자식에 이 자식에 이 자식에 으어언 개이득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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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타인. 타인. 정신사 어어? NO 그만가 야, 마나 안달아 뭐, 나섰으? 가자 황 황 황 황 황 아주 좋습니다 어딜가 이 새끼야 어딜가 실드야 이게 실드라고 들어 봤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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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꿀 아이고 푸샷 하나 빨아주고 여기서 야 이쪽으로 빠세 아이고 안 돼야 아하하하하하 뭐뭐뭐 레츠 바디 똠 땀 땀 똠 땀 땀 땀 땀 탁 착쌍 아아 저거는 안 맞아? 아이고 야 게임 터트리자 게임 터트리자 이제 어 게임 터트릴 수 있다 뭐뭐뭐 렛츠 빠리똥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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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아~~ 조 방법 난 맞아 어? 찌락 야 게임 터트리자 게임 터트리자 이제 게임 터트릴 수 있다 기다려봐요 나 이거 써 야 나섰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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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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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뭔가 이 새끼야! 야! 어 너가 죽어 먹어 죽어 야! 야! 자 자 자 자! 야! 뭐 뭐 뭐? 야 나서스와 다른 캐리어 판타 미니식호가 달라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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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팡팡팡! 개꿀 야 이래서 좋은거야 야 이거는 버스가 아니에요 왜 버스가 아니냐 버스가 아닌 이유는 버스가 아닌 이유는 딜량을 보시면 나와요 어 딜량을 보시면 제가 1등일 겁니다 그럼 버스가 아니겠죠 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캐리인지 아닌지 나 캐리 인정? 인정 야 무효표 야 무효표 9개 찬성 하나 제가 캐리네요 이래도 투표하지 않으실건가요? 이런 똥지기도 투표 하나로 자신이 캐리했다고 뻑뻑 우깁니다 하지만 만약 단 두 사람이라도 게임 안에서 저의 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전 절대로 우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투표 하나로 인해 브론즈가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챌린저가 캐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버스를 탈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뒷표하세요 끝 압수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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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